사와디카, 낙파존파이, 툭탄, 폰체이킴, 푸안나, 푸암누아이깐, 깐파릿 컴플렛데저트 2023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정말 감사 인사드리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는 검은사막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해외에서 진행된 칼표연예인 LA에서 새로운 도전인 아침의 나라, 쌍둥이 클래스인 우사 매구를 소개해드릴 수 있었고 올해 또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재밌게 즐겨주시고 응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, 라스베가스, 파리, 켈른, 카이페이, 독교와 같이 저희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이벤트들로 모험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검은사막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험가님들 덕분에 저희가 계속 힘내서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는 mmorpg.com에서 검은사막을 베스트 MMO 그리고 아침의 나라를 베스트 익스펜션으로 뽑아주셨더라고요 특히 이 상은 모험가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주시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모험가 여러분들께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아래 댓글창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85년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한 주 한 주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하나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모습이 모험가 여러분들에 대한 저희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검은사막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2024년 내년도 모험가 여러분들의 더 즐거운 모험을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회의가 다가오는데요 이번 연말에는 가족분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검은사막에서도 즐거운 모험 계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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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